자,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모처럼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인데 기분 좋으시죠? 아니, 뭐 이게 기분 좋을 게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지수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시장이 좋더라도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좋고 안 좋고는 저한테 하든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전혀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니 사실 그거 갖고 할 말은 없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봐야 할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막걸리의 변신은 무죄.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막걸리도 좋아하고 저는 술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술을 좋아하고요. 사실 오늘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마 종목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막걸리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몇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 그냥 여기서 막걸리의 변신은 무죄다. 막걸리 얘기 나오는 순간 아, 이 종목이겠구나.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막걸리 관련 주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죠. 국순당. 제일 대표적이기도 하고 아마 맞아요. 요즘 사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이런 주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정통적으로 대표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이 브랜드는 아마 국순당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이 국순당이 앞으로 지금 어떤 배신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키워드를 보면서 같이 가본다고 하면 진짜 막걸리 기업이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키워드 바로 띄워주세요. 일단 키워드를 보면 사실 지금 아마 변신은 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의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K-뷰티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화장품 말고도 음식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K-푸드. K-푸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면 특히나 김밥 같은 경우는 냉동 김밥인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매일같이 이게 굉장히 잘 팔리는 추세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K-푸드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다라고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데 아무래도 전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걸리 역시도 우리나라 하나의 전통 주류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유럽으로도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긴 했는데 이제 이런 K-뷰티 열풍이 불면서 K-뷰티 푸드 이런 열풍이 불면서 지금 미국 시장 내도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만큼 지속적인 실적이 붙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K-열풍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실적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K-열풍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못하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실적이 지금 이제 미국이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이라는 건 이미 미국에서만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기대되는 실적이 분명히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이라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따라와줄 이런 모멘텀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막 기본적인 이제 국순당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이 막걸리라는 이런 원래 이 회사의 사업을 가지고서도 이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원래 사업으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사실 그냥 이 기업 자체도 지금 실적이 잘 나와주기 때문에 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가 사실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이 국순당이라는 기업이 지금 자꾸 다른 곳에 있어서 지분 투자를 자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닌데 제약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엮이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정말 다양한 이런 지분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팜8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때 스마트팜 열풍이 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뭐 지금 너무 단기간에 끝나긴 했지만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모든 건 디지털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농장 이런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정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팜8라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국순당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제 엮였던 게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다라고 엮이면서 이 미래,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도 또 한 번 엮였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디지털화 모든 걸 이제 디지털화 시대에 따른 이런 스마트팜 이런 정부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정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봤을 때는 오히려 스마트팜이 사실 정말로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굉장히 이 디지털화, 이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렇고 모든 거에 있어서 뭐 디지털화로 나아가는 이 미래에 있어서 스마트팜같이 이렇게 이슈를 많이 못 받았던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이슈만 제대로 받아준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슈가 안 나온 적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지만 이게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중요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뒤처진다 좀 보고 있는 거지 어찌됐든지 정부에서 미는 정부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반사액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스마트판보다는 이제 그 이제 그 CXL이라고 해요. 이제 이 파네시아라는 기업의 이대주주로서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파네시아라는 기업이 이제 CXL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이라든지 제조라든지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CXL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몰라 하시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게 이제 미래 승부수를 CXL로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여기에 대한 이 투자라든지 이 CXL 시장이 지금까지 많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CXL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CXL 관련되어 있는 반사액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202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실 말할 때는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2028년도에는 제대로 터질 거다. 그러니까 이 CXL에 대한 그만큼 미래 가치를 이제 뭐 삼성전자는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게 뭐 HBM, CXL 이걸 여러 많은 분들이 조금 HBM보다 CXL이 더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CXL에 더 투자한다 했지만 HBM 같은 경우는 성능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보다 이제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HBM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런 성능과 함께 앞으로 이제 따라와줘야 되는 게 그만큼의 용량이에요. 용량. 그 CXL이라는 부분은 얼마만큼의 더 고용량으로서 나아가느냐기 때문에 내나 HBM과 CXL 이걸 별개로 이걸 뭐 뭐가 더 좋을까요? 를 볼 게 아니라 어쨌든 둘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HBM을 팔고 내가 뭐 CXL을 사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어차피 HBM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올라가지 않은 CXL 관련되어 있는 반사 액수의 주로도 좀 눈여겨보면은 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CXL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파네시아라는 기업 자체가 오히려 이 CXL에 있어서는 좀 더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다? 파네시아가 상장되어 있으면 파네시아를 오늘 뭐 추천드렸겠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순당이라는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너무나 괜찮아요. 이제 원래 이게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이 원래 하던 사업에 있어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기존 사업에 있어서도 계속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에 또 여러 신사업을 가지고서 이제 있는데 그 신사업 역시도 뭐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만 봤을 때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차트를 보도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순당이라는 게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실제 제가 24년 만이라고 했지만 상장된 지 24년 됐어요. 상장된 지 24년 됐는데 24년 만에 역대 최대 거래라는 거는 분명히 이걸 지금 누군가는 말도 안 되게 사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이 국순당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최근 이 뭐 고점대에서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물량을 넘기는 고점에서 이 물량을 터는 그런 이 매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완전 최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순당이라는 차트를 이제 보고 간다고 하면은 같이 볼 설명 드린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최근에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이 역시도 뭐 CX에 관련되어 있는 반생의 모멘텀 이런 것 때문에 나와준 것도 있는데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없어요. 그냥 진짜로 그냥 상장되고 나서 없습니다. 2000년도에 상장이 되고 나서 2024년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까지 거래가 터졌던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또 일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일봉상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월봉 거래라는 게 이 한 달 동안 뭐 터진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일봉상이 대량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거래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거래를 돌리는 날 보면은 이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장중에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다라는 거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라는 게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다시 거래 없이 조정을 주는 구간대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반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뭐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하락 추세 돌파가 한번 나와주면서 단기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주면서 지켜줘야 될 구간대 약 5천 대를 지켜내면서 이것을 우리 상각수렴 돌파라고 말씀드렸죠. 상각수렴 때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가 터지고 지금 상반으로 돌리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국순당 같은 경우 6,500원 아래로 사실 뭐 시장이 뭐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8월이 들어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8월이 들어가봐야 안다는 거는 오늘 내일이 또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500원 아래로 여유롭게 분할매 포지션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무관님 궁금한 게 왜 6,500원 기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왜 6,500원을 이렇게 매수가로 잡으신 건가요? 6,500원을 이제 여기 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주식에서 진짜 기본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실 선만 그을 줄 알아도 주식은 다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면 여기 지켜주는 구간이죠. 때려 죽여도 계속해서 안 깨는 구간대가 6,500원이었습니다. 이 6,500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되냐고 하면요. 강한 저항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 국순나이라는 종목이 거래가 좀 붙어가지고 한 6,700, 800에서 놀고 있다고 하면 이 6,500원 위로도 잡아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거래가 안 붙은 상황이에요.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오늘 굳이 6,500원 위로 올려놓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원 아래로서 한번 분할매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말이 6,500원 아래지 6,750원 아래도 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냥 어차피 7월이 이제 끝나는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시장이 얼마든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좀 잡아드리는 거고 목표가입 같은 게 24년 만에 최대 거래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요. 단기 상방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과거 고점대 1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 주가는 얼마든지 강한 상방에 대한 흐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5,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순당 현재 막걸리도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마트팜이나 CXL 관련주로도 지금 엮이고 있고 24년 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면서 지금 상방으로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볼까요? 삼성이 최고다. 그렇긴 하죠. 어떤 의미로 가져오신 겁니까? 그냥 이게 뭐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떠나가지고 주식이 그래요. 앞에 삼성이 붙어버리면 그냥 증시가 올라갈 때 그냥 다 올라갑니다. 이게 삼성이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를 보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서 삼성이 붙으면 크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냥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주는 아닌데 삼성은 붙어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종목명 바로 보겠습니다. 삼성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아니에요. 삼성이 아닌데 사람들은 삼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앞에 비슷하면 어떤 테마가 붙었을 때 그냥 그 기업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급이 붙는 효과도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삼성 제약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의 상호를 따올 만큼 삼성을 쓴다는 거는 어쨌든 이 기업이 정말 오래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제가 삼성 뭐라고 만들면 바로 수성 들어옵니다. 수성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상호 관련해가지고 상호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많았고 상평권 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을 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좀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어찌됐든지 그 반사익 효과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든지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어쨌든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야들 그냥 묻지마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삼성 그룹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수급 효과도 사실은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키워드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보여주시죠. 이게 뭐 사실 다 옛날에 있었던 이슈들이긴 해요. 늘 얘기했지만 저는 차트론자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을 먼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뉴스들이 찾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한 10년 전 뉴스 5년 전 뉴스도 아니고 다 오래 나온 뉴스긴 해요. 오래 나온 뉴스긴 한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알차이머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알차이머 관련되어 있는 신약이 또 FDA에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라일리의 도난의 맘이라 해가지고 이게 승인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알차이머 치료제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 FDA에 조금씩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또 그 테마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그런 테마를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비만 치료제 올해 올해 키워드 제약바이오 핵심이 항암 비만 치료제 알차이머 치매죠. 치매와 여기 플러스 미소의 탈모 이 정도는 사실 제일 강한 이슈 테마 중에 하나 섹터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제 FDA 승인이 됐다는 거는 이런 또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올 만한 그런 기업들 그런 제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런 약품들 역시도 또다시 FDA 승인 신청 이런 것들 이슈가 같이 따라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스타트가 어려우니까 누가 한번 뚫기 시작하면 뒤에 애들도 눈치보다 계속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알차이머 신약이 FDA에 어차피 통과됐다는 거는 또 다시 다른 기업이 또 이런 걸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 역시도 좀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좋고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삼성 제약의 신약이 통과했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이거 아까 얘기하셨으면 일라일리의 신약입니다. 일라일리의 이제 도난의 마비라는 신약이 이제 FDA의 승인이 통과를 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군가가 스타트를 끊어주면 뒤에 눈치 보던 사람들도 막 다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기대감이 커진다. 그래서 또다시 FDA 승인 통과했기 때문에 분명 우리나라 제약 기업에서도 알차이머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이런 신약 승인 이런 걸 또 하는 기업이 생길 거다라 사실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이 삼성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내 삼상 임상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도 승인이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알차이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얼마든지 또 나와줄 수 있다라고 사실 시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차이머 관련되어 있는 발사익 수혜주로 좀 보면 좋지만 아쉬운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차이머가 아직 지금 테마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어찌됐든지 금리 인하와 함께 제일 기대되는 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 탈모치료제, 탈모치료제도 굉장히 크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는 뭐 사실 갑자기 또 약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삼성 제약이 가지고 있던 탈모치료제가 이제 이게 탈모와 전립성 비대증의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피나스티리드가 있는데 이게 이번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면서 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참 재미있는 게 약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 다른 쪽으로도 효능이 있다 이런 게 나오면 또 이 약에 대한 효능과 함께 또 새로운 이 제약 테마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항암제였다가 우리가 항암제 탈모 붓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약은 많은 이슈를 가지면 가질수록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지혈증, 그래서 과거에도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다 이거 하나뿐이었거든요. 이 뉴스 이거 하나 뉴스 나왔는데 당일에 급등이 나올 만큼 사실 이런 효과나 뭐라도 더 하나 생긴다는 건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오히려 또 매출도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본다고 하면 삼성제약이 지금 알츠하이머, 탈모치료대, 전립선, 비대증에다가 지금 고지혈증에다가 굉장히 테마는 나쁘지 않게 엮여있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성제약이 여러분들 까보면 알겠지만 실적이 정말 나쁩니다.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사실 제약주에서 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제약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제약주를 까본다고 하면 진짜 시가총액 한 300억짜리 이런 기업보다 실적이 나쁜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동네 술집에서 나올 만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제약주들이 많을 만큼 사실 제약주에서는 실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삼성제약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유증에 따른 또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신규 신약 뭐 이런 것들 이야기와 함께 나와주면서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흑전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흑전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분기 실적이 흑전에 따도 아닙니다. 분기 실적이 이제 그 흑전도 아니고 영업손이 이제 감소해 그 1분기 대비해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손실액이 줄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손실액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어찌됐든지 좀 실적이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삼성제약에 대한 이런 실적 이 흑자전한 기대감이 분명히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삼성제약의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종목은 차트를 제가 먼저 보고 들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보면은 늘 말하는 제가 얘기했던 기술적인 구간에서의 반등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자리에요. 역사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 오면 그냥 계속해서 날랐습니다. 그래서 날랐다가 과거에는 뭐 2015년도에는 10배도 올라갔고 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최근에 많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1봉상 흐름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이런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지금 거래 터뜨리고 위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 올라가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흑자전환 기대가 나와줬다라는 거는 분명히 흑자전환 뉴스만 나와줘도 이거 주가 상한가도 사실 전혀 안 이상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은 지금 1700원이 또 저항대에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 이때 유증 이후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유증 이후에 무너진 거 아마 이 1700원대 뚫어내면 충분히 다시 갭맥구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700원 아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4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000원까지 지켜보시면서 손절 가격 1500원으로 짧게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삼성그룹주는 아니지만 앞에 삼성이 붙어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차트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삼성제약까지 만나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